KG 모빌리티가 준중형 SUV 전기차 코란도 EV를 새롭게 출시하며 전기차 라인업을 확장했습니다. 지난 5월 택시 전용 모델에 이어 일반 모델까지 확장한 코란도 EV는 2022년 2월 출시한 코란도 이모션의 상품성을 업그레이드하고 네이밍을 변경해 2년 만에 선보이는 모델입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코란도 EV의 가장 큰 변화는 주행거리 증가와 모터 출력 향상에 따른 우수한 드라이빙 성능으로 지역에 따라 국내 SUV 전기차 중 가장 낮은 가격인 2,900만원대에서 3,500만원대로 4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자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코란도 EV의 1회 충전 시 복합 최대 주행거리는 401km이며 12.2kW 향상된 모터 출력을 토대로 이전 모델 대비 94km 증가했습니다. 또한 152.2kW 전륜 구동 모터와 최적 토크의 감속기를 통해 최고 출력 207마력과 최대 토크 34.6kgfm의 동력 성능을 바탕으로 파워풀한 드라이빙 성능을 구현합니다. 배터리는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해 내구성이 뛰어난 73.4kW 용량의 차세대 리튬인 산철 블레이드 배터리로 어깨 최고 수준인 10년 100만km의 보증기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74% 비율의 초고장력 고장력 적용 차체 구조, 팟사이드를 포함한 파레어백, 신차 안전도, 평가기관 유로넵 오스타 최고 등급 획득 등 뛰어난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안전편이 사양 또한 적용됐는데요. E5 모델을 기준으로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경고, 차선 변경 경고, 후측방 접근 경고, 후측방 접근 출동 보조, 안전 하차 경고를 비롯한 최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 딥 컨트롤 패키지가 적용됐으며, 헤드램프, 도어, 테일 게이트, 에어컨 등의 기능을 외부에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터치 패널, 레버 타입 전자식 변속기, 12.3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 운전석 8WAY 전동 시트 및 전동식 4WAY 럼버 서포트 등의 사양이 탑재되어 편의성을 증대합니다. 디자인은 유선형 라인을 강조한 코란도 이모션에 강인하면서도 세련된 도심형 SUV 이미지를 이어나가며, 18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을 새롭게 기본 적용해 모던함을 더했습니다. 이 밖에도 차량 외부에서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실외 V2의 커넥터를 통해 레저 및 야외 활동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특정 시간대의 전기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예약 충전 기능으로 일상의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판매 가격은 세제 혜택 적용 후이스리 4,028만원, E5 4,544만원이며, 전기차 보조금 지원에 따라 서울의 경우 3,500만원대로 구입할 수 있으며, 경남 울릉군 및 합천군 등 지역에 따라 2,000만원대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친환경차 혜택에 따라 취등록세 감면, 연간 자동차세 13만원, 공용주차장 및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혼잡 통행료 면제 등 여러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경제적입니다. 한편, 코란도 EV 구입 시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 또한 제공되는데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스마트하게 선택할 수 있는 3.5%에서 5.5%의 절의 할부뿐만 아니라, 전기차를 보유한 고객이 구입 시 20만원 할인, 10년 이상 넘은 노후 차량을 바꾸는 고객에게 20만원 할인, KGM 인증 중고차의 자사 브랜드 차량 판매와 동시에 구입할 경우 10만원 할인 등 조건에 맞게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거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